네, 오늘의 시그널은 ISC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리고 나스닥의 1950년도부터의 흐름을 그때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이 5년 내 혹은 50년도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터널 라운드를 믿으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서 1등하는 진앙철 회장이 전국체전 나가나 일 안 할 업체들 고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ISC는 아까 전에 말한 지금 두산테스나와 같이 후공정입니다. 뒤에 피자로 따지면 피자를 만들어 오면 이 지금 이제 주방에서 끝에서 박스 포장하고 토핑 안 빠져나 검사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두산테스나는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ISC가 하는 테스트와는 다른 분야입니다. ISC는 뭐를 하냐면 소켓을 해요, 소켓. 소켓이 뭐냐면 이제 꼽아가지고 전기적으로 신호가 잘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사라는 거죠. 근데 2022년도 3분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날 마지막으로 나왔죠. 1월 6일날.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나오는 날인데 그때 아침에 미국 반도체 장비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죠.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죠? 영업이 70% 날아갔는데? 영업이 70% 없어졌어요. 영업이 100원 나왔다고 하면 30원 나왔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작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무슨 영업이익이 매분기 최고니 매출액이 최고니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그날 급락했죠. 그러니까 그거 재문제표 실적 발표 보고 사면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거예요, 맨날. 지금 상황이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3분기 ISAC 매출액은 매출액 영업이익은 나왔겠죠.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올 거고 ISAC도 곧 나오겠죠. ISAC 최근 가장 최근 2022년 3분기 매출액 490.3억 원, 영업이익 158.3억 원인데 이게 3분기 기준으로 ISAC 기업 역사상 역대 최대치였어요. 역대 최대치였고 여기서 지금 테스트 소켓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용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용이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무슨 회사입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주적 회사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영업이익이 70%가 깎인 게 어디서 깎인 거예요, 다. 메모리 반도체가 혹한기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수요는 둔화되고 매출은 감소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느냐. 서버 시장 있죠. 우리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서버 CPU의 테스트 소켓, 그다음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비싼 거 있죠. 여기에 채택된 모바일 시스템 온칩 테스트 소켓, 여기에 수요가 견조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수요 둔화를 완전히 감싸고 지금 뒤집어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켓에서 비메모리에 사용되는 거를 포고핀 소켓이라고 하고 메모리에 사용되는 것을 러버 소켓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ISC가 러버 소켓을 글로벌에서 최초로 개발했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지금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러버 소켓 분야는 매출액이, 점유율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이 비메모리에 사용되는 포고핀 소켓, 포고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리노공업이죠.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이 만드는 게 포고핀인데 리노공업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포고핀을 리노를 붙여서 리노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원래 포고핀이고 포고핀을, 이 포고핀 소켓을 비메모리에 사용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포고핀은 점유율이 낮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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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리노공업이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낮은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왜 확대합니까? 리노공업을 치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까 보신 대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나온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형 테스트 소켓 수요도 나라로 비메모리가 완전히 감쌌기 때문이잖아요. 아, 이게 돈이 되네 해서 여기를 밀어붙이려고 작년 4월 6일 날 포고핀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죠. 그 기업 인수한 이름이 프로엘입니다. 프로엘에서 만든 게 ISP 마이크로 펜아웃, 이 포고핀인데 이거를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탑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C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다시피 완전 박살이 났는데 오히려 박살 난 게 밑바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형 테스트 소켓 수요도 나라된 부분은 회복이 될 것을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비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프로웨일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뭔가를 하나 탑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좋아질 것이고 비메모리는 탄탄하고 기술력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ISC는 비메모리로 망가지지 않았으니 메모리 쪽만 회복이 되면 탄력은 더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ISA의 실적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삼성전자는 120개월 선까지 갔습니다. ISC는 어디 있나요? 20개월 선 안 깼어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비메모리 비메모리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0개월 선까지 60개월 선까지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ISC 같은 경우는 20개월 선 말이에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얘는 2만 원까지 빠졌어야 돼요. 지금 3만 4천 원가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선까지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비메모리의 수요는 메모리 수요보다 탄탄하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모리 수요가 올라가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 다시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쌍바닥이 나오면 최고가인 4만 원. 다시 4만 원대를 도전하러 가는 자리가 지금 맥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3천 원대에서 사서 4만 원을 1차 목표로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ISC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